에이 요 레이디 산채는 너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호석이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? 일단 괴를 좀 말하러 용서를 구할 이야기들을 지금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정호석 정호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지민이 그 형 제시 쓰지 않습니까?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호석이 형이라고 하죠 정호석 분이 씻고 나서 그 상태로 그 알 상태로 형의 그 보고 제 시각이 제가 제가 나체에 관한 영역이 아니오라 다음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죄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한 가지 더 있어 네 죄를 말씀하세요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씨가 지하씨가 지민 박지민 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TV에서 보면 네 정말 정리정돈 잘하고 네 그렇습니다 잘 씻고 그리고 연습 정말 잘하고 그리고 무대에서는 정말 퍼펙트한 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네 사실 그 부분을 해식어놨습니다 아 진짜 정리를 하나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정리 좀 해 와 넌 진짜 더러운 애다 라고 했는데 네 그분은 발끈하면서 야 그럼 어디다 놔둬 아니 그럼 어디다 놔둬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박하는 거는 이제 성격이 더럽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지민군한테 말 안 줘 지민군한테 말 안 줘 지민군한테 말 안 줘 그냥 가만히 화를 참고 이제 지민이는 원래 그런 애니까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민이는 지민이한테 제가 무심코 화를 그럼 역시 본인은 입이 문제인 겁니까 어 지민이 씨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입이 방정 맞은 거 같아서 그 입을 제가 한번 용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눈을 감고 다가와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가와 아니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면 됩니다 아 일어서 주시고요 네 가까이 다가오시면 됩니다 조금 더요 조금 더요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살아 네 조심히 살아 네 조심히 살아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집에서 보자 해 천국에 나릅니까 천국에 나릅니까 아 땅 신부님 뭘 좀 잘못 드셨나 머리가 빨간색이네 죄송합니다 당연히 껌 좀 심으셨나 보죠 오늘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귀염둥이 혹시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아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릅니다 네 제가 그 팀의 맏팀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네 제일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습니까 네 진이라고 네 그 친구가 어깨가 굉장히 넓은데 잘생기고 잘생기고요 네 그 친구가 굉장히 면도기를 쓰는 걸 싫어하는데 아 제가 몰래 쓴 적이 있어서 아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면도기를 몰래 썼다 면도기를 몰래 쓰셨습니까 네 아 사실 본인이 잘생긴 건 아십니까 아니 모릅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이 이 천부저에게 모든 걸 주고 태어나야 잘생긴 것이거든요 예 하늘에서 당신을 축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당신은 웬만한 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못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주시죠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기요 네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가오십시오 네 한번 안아보십시오 한번 안아보십시오 한번 안아보십시오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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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괜찮아 수고했어 아 조심히 가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은 감사합니다 잘 가 잘 가 귀염둥이 아 귀여운 자식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저 좀 감정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네 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민이라는 친구 있나 지민이라는 친구 그것이 참 자 제가 거놈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아 뭔가 제가 그 친구를 보면 막 계속해서 때리고 싶어요 뭐 이유도 없이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건가요? 그 친구의 네 알찬 근육과 말랑한 살 네 그리고 부딪혀지는 저의 그 주먹에 타격 아 그것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느낌이 좋아서 자주 때리게 되었던 말씀이신가요? 네 나쁜 자식 그게 그게 우리 지민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칭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팔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팔굽혀펴기 50번을 하시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불을 살려주세요 용서 되는 거 맞나요? 네 용서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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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4인 것 같아요 4인 것 같아요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후끈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에게 네 지적 아닌 지적을 그 친구의 지적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? 아니 좀 공감 좀 공감 좀 해달라고 공감 안 하십니까? 네?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공감하는 거예요? 네 같이 가시죠 그 친구 처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부 괜찮은 신부구만 가자 그 친구 알찬 근육 말랑사 아니야 난 아니야 난 그 친구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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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 아 아 아 아